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서면 명랑 핫도그 건물 벽과 벽 사이에 새끼냥이 울음소리가 전날부터 계속 들려와서 인간 장사하는 남성들이 일구에 신고를 했으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낮에 지인이신 형님의 건물에 계시는 타로 선생님께서 연락이 와서 형님의 누님께서 현장으로 가서 일구에 신고를 하고 형님의 동의를 얻어서 구출 작업이 완료됐고요. 지켜보던 인간 주민 장사하는 분 중에 한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 양이를 입양해 가셨습니다. 몽몽이 삼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란의 보호소 지하수 파드리기 많은 행복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